이 시장은 오늘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병치료 경과를 설명하면서 복귀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. 이날 이 시장은 지병치료 중 암이 발견돼 수술하고 회복 중에 출근한 상태라며 그동안 걱정하고 격려해준 포항시민과 시정을 수행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. 이 시장은 선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기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가 전립선 조직 채취한 달이 지난 뒤에 암으로 판명돼 지난 4월에 대형수술한 이후 회복 중이라며 공백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